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제임티비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. 국악과 과일의 메카 어딜까요? 네 충북 영동이죠. 바로 이곳 충북 영동에서 제11회 와인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 가을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과 바로 이곳 충북 영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와인축제에 오셔가지고요. 와인을 통해서 행복 뿜뿜 사랑 뿜뿜 추억 뿜뿜 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 그럼 저 제임스가 충북 영동에서 내일까지 펼쳐지는 와인축제 이모 쪼모 쪼모 요모 보여드릴게요. 가보시죠. 네 남녀노소주구나. 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. 자 메인무대를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포링진 무대를 통해서 가족, 친구, 연인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여러분 국악과 과일의 메카 충북 영동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즐기고 있고요. 네 주말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충북 영동을 찾아주셨는데요. 네 여러분들이 충북 영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누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내일까지 펼쳐지는 제 1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아리오스.